성동구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모든 업무를 전면 재개합니다. 먼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업무를 비롯해 구강검사와 골밀도 검사 등 건강검진 업무가 다시 시작됩니다. 당뇨와 고혈압 등 내과진료도 받을 수 있고, 대사중후군을 검진받을 수 있는 대사중후군 관리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. 또 그동안 간염접종만 가능했던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말라리아까지 종류가 확대됩니다. 한편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도 계속됩니다.